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선거를 한 10여일 앞두고 다당제 인합정치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연동형 비례제 그리고 권역배 비례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의 결선제 투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국민통합기헌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걸 처음부터 뜻이 있다면 처음부터 선거 전부터 이렇게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당내 경선을 할 때도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두 사람의 누구 하나 과반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결선 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선 투표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고 정치 계획을 하자고 하면서 갑자기 선거를 투표를 한 10일 앞두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심상정과 안철수 여기에 군소정당을 끌어안아서 말하자면 여권으로의 단일화 이재명으로의 단일화 그 꼼수가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걸 보고 선거 열혈을 앞두고 개헌 운운하는 사기꾼들이라고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사기꾼들이니까 믿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인천 부평구 유세에서 정권교체를 정치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한 물타기 시도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4일 다당제 인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도 전날 TV토론에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각 정치 세력이 실력을 연합할 수 있는 통합정부와 국민 내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놓고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에도 3선 이상을 금지한다고 했다가 3선 이상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공천을 안 주겠다고 했다가 당내에서도 말이 안 된다 해서 첫 번째 쇼는 그냥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비판했고 어제 또 두 번째 쇼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할 거면 선거 시작할 때부터 내세우던가 선거 코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국면 전환 말하자면 여권 단일화를 꾀하기 위해서 안철수나 심상증을 꾀 안아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다 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선 결선제를 주장하던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경선에서 결선 투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또 직격탄을 쏴았습니다. 정말 다당제를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중대 선거구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건 쏙 빼놓고 엉뚱한 얘기만 실컷하고 있다. 선거를 열흘 앞에 두고 개헌, 운운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들이니까 믿지 마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부 사기꾼들이다. 정확하게 깨뚫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여기가 쏙 구신, 저기가 쏙 구신 이렇게 뭔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다 싶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안철수나 또는 심상증을 꾀 안으려고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라고 우파 진영에서, 보수 진영에서, 또 야당 진영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이건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되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당근을 내놔 놓고 이렇게 도와줄게, 저렇게 해줄게 하지만 그러나 한두 번 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다. 쏙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다. 위대한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과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절대 믿지 말라면서 선거 공학에는 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다. 이런 무도한 세력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공학이라고 합니다. 정치 공학, 선거 공학.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페어플레이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정치에 입문한 지 한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수를 다 읽고 있고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이렇게 바로 반격하고 그게 틀렸다 하는 것을 직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게 토론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다 듣고 난 뒤에 또 품위를 갖춰서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26년 동안 검찰 공직에 있으면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 받지 않았을까. 정치가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정치판에 와보니까 건무술수가 난무하고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니까 그게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윤석열 게이트라고 한 걸 보고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대장동 법화 그리고 재판 내에서의 거래 의혹 한두 가지 아닐 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러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윤석열 후보도 아주 적극 대응을 하고 지금 핵심을 바로 즉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에도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해오신 아주 양식 있고 훌륭한 분들이 있었지만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들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들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았습니다.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 보다도 그기와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는다.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기와는 상종도 어울리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과 합리적이고 멋진 협치를 통해서 경제를 번영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 정확해지고 또 직격으로 하는 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양심도 없이 하는 말들 그게 바로 사기꾼들이다.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보면 윤석열 후보도 이제 대부분 다 파악한 걸로 보입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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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